오, 이태원 갔어요? 아, 제운소베리! 누가 봐도 영어 잘할 것 같지 않아요? 하아... 큰이났네, 큰일 났어요 그나저나... 혹시 길 가다가 누구 만나면 마린 한 번 시켜볼까? 하이! 하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떡하냐고 어떡해, 어? 어? 아, 아... 이게 예능을 하면서 아무도 없이 혼자 나와서 촬영하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힘든데 거기다 영어로 뭐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출발할 때부터 되게 어색하고 힘들었었고 나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우와, 이거 어떡하지? 하이! 좀 순하게 생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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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하이를 몇 번 했는데 그냥 계속 통과한 거예요? 하이 해서 쟤네들이 받아주면 뭐라도 한 번 해볼까 이런 거였거든 용기 있다, 나 같은 못해! 선생님, 저도 모르는 사람한테 못해 일단 상대방 사정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컬 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바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하이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안녕 이런 인싸일 뿐이지 만약에 그 사람들은 집중 이렇게 받아야 된다면 익스규즈미 이렇게 던졌을 때 사람들은 아, 이 다르시는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저 하이 했을 때 속 마음에는 그냥 갈아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뭘, 허벅을 아니, 다른 문제 있으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좀 뭐라도 문장으로 얘기를 해 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멋을 부리지 말든가 저렇게 멋지게 입고 저렇게 멋지게 입고 그렇게 생각이 안 나니까 금마무리 이런 게 이태원 특징도 하나가 그런 거 있어요 영어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많이 간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가올 때 일단 어, 진짜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영어 그냥 말해보고 연습하려고 그러는지 연습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약간 고려하는 친구들 많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이게 토막 영화의 대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뭐, 해비우 뭐 하고 싶은데 아니, 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분장으로 좀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 약간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시도하시지 하향이 멈춰있으니까 아! 길어가는 사람은 어쨌든 시도는 좋았어요 얘기하는 게 맞죠? 해비우 헛 해비우 헛 해비우 어,아, 어, 음 어.으 on.어,れ? borrowing , 멋져 rhet drunk dela 예 얘기를 드 Ble 아, 음 앗 앗 형님의 자리 나 television 보ここ 왔는데 이런 거지 Gao 안녕하세요 아, Company 아, 아 아 수고기 아 그inatingük 전 magnitude 1 blessings 저희가 아까 방법으로는 바 ranged'm box 다른데 제일 분리 Rus you got here right now?? yesterday 저기요 주보니까 아 iment وس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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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iterated i'm don't worry you talk to me yeah do you want me to talk to you 아, 땡큐. 하하 굿 트리프 인 코리아. 땡큐. 오케이, 오케이. 바이, 바이. 와, 친절하네. 그리고 또. 여성분들. 손은 뭐예요? 프리 패스. 자, 오. 아, 아,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한국의 TV 쇼. 네? 네. 이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몇분이요? 지금 영어학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어학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학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apa Uw We're right from Alaska, alaska, 그것이 아메리카. verwvery cute, you how long you live in Seoul. 5일이요. 5일이요. 5일이요? 5일이요? 아, 네.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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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모르겠네요. 아마 이곳은 더 오래 살았네요. 와, 정말? 네, 이곳은 정말 멋지네요. 한국은 정말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눈물이 아니죠? 눈물이에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중간에 또 투박 영어 나오네. 아, 정말 미치겠네. 확실히 외국인하고 딱 부딪히니까 진짜 떨렸죠? 떨리죠, 떨리고. 그리고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영어라는 게 진짜 한 두, 세 살 정도 안 되는 영어를 하니까 내가 생각만 있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원어민도 영어 할 때 그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하는 친구들 맞지 않아요? 어, 그거 진짜요? 한국말을 할 때 다 아나운서처럼 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아... 예스! 아니, 근데... 자신감이 붙네요. 아니, 근데... 자신감이 붙네요. 아니, 근데... 자신감이 붙네요. 아... 장난 아니다. 아, 저런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는 지금 해외 브랜드 런칭 행사에 와 있는데요. 국내 인플루언서분들, 그리고 국내 셀럽분들 다 같이 오셔서 지금 파티를 즐기고 계시고요. 저도 지금 초대돼서 와 있어요. 무슨 파티예요? 화장품 관련. 런칭 행사를 여기에서 한 건데요. 이태원 길거리와는 뭐가 다르네요. 이 길이... 진짜... 와... 사실 해외 일정이 많은데 잘 못하니까 좀 쑥스러워요. 제가 그런 행사에 초청돼서 가거나 하게 되면 한국에서 저 혼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에서 한 명 가는 건데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제가 열심히 영어를 해보겠습니다. TV쇼 뭐죠? 영화 사춘기. 영어... 영어? 영어? 그때 배웠는데 사춘기 뭐죠? 감독님? 어... 포버티. 포버티. 네. 네.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포버티하고 파베리하고는 완전 달라요. 뭔데요? 파베리는 가난 빈곤. 근데 우리 영어 빈곤 많네요. 영어 파베리 많네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 말도 안 돼. 아... 국외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것 같고 영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거듭나요. 네. 편안해. 천천히 한번 앉아. 네. 아... 그럼요. 아... 제가 먼저 말하는 분? 엄청난 분한테 제가 말을 걸었어요. 와 대박이네.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국을 좋아해요. 제가 2005년에 2008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3년이 있었어요. 네. 어 기다려주세요. omnests이 있는지. 눈이 맞으니까, 눈이 맞을 수도 있어요. 눈이 맞으면... 눈이 맞습니다. 눈이 맞습니다. 당신의 눈이 맞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갑자기 음식을 물어봐요.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isinformation 엄청 기 instructor Gun. 여러분이 잘 지내어, suprem이자는 항상 비빔밥이 상대를 기억하는 거죠. 비빔밥은요. 비빔밥은요. 물론香港바비큐 입니다. 한국바베큐은 뭐지. 한국바밥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 You... you have been you... you have tried 일끼 한 잔 일끼 고기 정말? 물론 일끼 blessing 약간 그거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게 아이컨택트 외국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눈 피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약간 생각... 매너가 없이 매너 없고 내가 잘못하는 거 있나 막... 약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나? 관심 없는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그 울렁증이 있어서 회피하고 이러면 되게 무례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 제가 SOS를 요청하러 왔거든요 제가 이번에 또 외국에 되게 큰 메이크업 브랜드 창립자 되게 여자들의 워너비이신 분이랑 콜라보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찍어요 오, 축하해요, 축하해, 너무 잘 됐네요 네, 그런데 번역하시는 분이 올 텐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쓸 수 있을 때까지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잘 잤어,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How was sleep? Did you get some good sleep? 이렇게 물어봐요 좋은 sleep을 아, good sleep? 가졌냐? Did you get some good sleep? Did you have some good sleep? 이라고 물어봐요 Did you get? 쓰거나, did you have?를 써서 Good sleep을 가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Did you get some good sleep? Did you get some good sleep? Did you get some good sleep? It's first time in Korea Let's say hello to my subscribers Founder of 웬디! 오케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당장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일이 있으니까 그럴 때 잘 배워져요 I got ready for shooting I got ready for shooting I got ready for shooting This is Korean rice cake Oh my gosh, look Oh my gosh, look It's like a cherry flower Yeah, it is Ah, it has It has firm and sweet potato 밥이 영어로 뭐죠? Why are you smiling? Come her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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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여기 한마디 할게요 지금 Hey 불렀잖아요 네 그거 한국말로 따졌을 때 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영어로 할 때 오, 지금 처음 알았어요 오, 정말요? 아, 정말요? 아미 사람한테는 해줄게요 야, 이거 야 근데 그거 예의상으로 영어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머, 큰일 날 뻔했네요 오, 지금 처음 알았어요 원래 이 사람 이름 불러요 아, 이름으로 보통 부르시군요 샘 그쵸 형인데 샘은 아, 상관없구나 제 형이죠 소희 이름을 해 딱 잡을 때 아, 난 넓었어 He's coming Wendy, how are you? Thank you for coming Thanks for having me Yeah Wendy 씨가 누구예요? Wendy가 누구야? 그 브랜드, 메이크업 브랜드를 창립하신 분이에요 창립했다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아, 웬디처럼 되고 싶다 그 어린 소녀들이나 이제 여자애들의 워너비 우리나라에 약간 애들이 사배처럼 되고 싶다 이런 거 같아요 저의 꿈 네, 저도 웬디처럼 되고 싶다 이런 정도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 해외에서 스포츠 앨범 예, 너 참 CHERRY CHAP! você 참 CHERRY CHAP! o, 예! so cute! 감사합니다. 오, 당신은 아름다워요. 네, come here. OK. Did you get some good slip? Oh, I got great slip. Oh, did you get some good slip? Oh. Good slip? 네. My pleasure. Are you ready? I'm ready. Are you ready? I will call you. OK. Hello, my little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a really special guest today. You will be amazed at all. The founder of Wendy. Nice to meet you. Good to see you. Yeah, good to see you. Have a seat. Oh, thank you. I'm so excited to be here. I'm super excited. So great. Please say hello to Korean fans or subscribers. OK. It's so good to be here. Thanks for having me. Yeah. So good to be here. Is this your first time in Korea, right? This is my first time in Korea. Yeah. First time. Yeah. Exciting. How about, how do you think about Korea? I've gotten to see the city. It's really beautiful. Different parts. So it's really exciting to be here. And the weather's nice. It's not too cold. It's not too cold. No, it's okay. It's not too cold. No, it's okay. 선생님 알려주신 거 탈탈 털어서 다 쓰고 왔어요. 이렇게 배운 걸 이렇게 쓴다는 게 중요한 거죠. Yeah. 쉽지 않아요. 씁니다. Did you get some good sleep? The founder of, Is this your first time in Korea, right? Please say hello to Korean fans or subscribers. How do you think about Korea? How do you think about Korea? 어머, 잘 사용했다. 경황이 없었을 텐데. Try to. 잘 같네. Try to. 이런 거 되게 궁금했어요. When she was young, but your dream, dream, rain. 제가 방금 장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웬디의 꿈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요. 정말 지금처럼 CEO였는지, 아니면 그 전 직업인 모델이었는지, 어떤 직업을 꿈꿨는지, 얼마나 다양하게 꿨는지도 궁금하고요. So when you were growing up, what were your aspirations? What were your dreams? What did you want to be when you were growing up? Did you have different dreams of, you know, rather than being a CEO and not a foreign? Yeah. What were your dreams back then? So when I was young, I always loved makeup, but I wanted to be a broadcast journalist. I wanted to read the news. That's what I thought I wanted to do. Yeah, I thought I wanted to read the news. Oh! News, 네. 진행자가 꿈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바르면서도, 이게 무슨 컬러지? 라고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성도기 한 번 드세요. Try it. Try it. So it was a very, you know. 특별한 이런 자리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영상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Yeah. You try this? Yeah. Can you try? Oh. Okay. 구독구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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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cute. So cute. Thank you.